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본인에게 제기했던 아주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큰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에 무슨 말인지, 작은 문제는 된다는 뜻인지. 이준석은 오늘 자신이 의혹을 받고 있던 부분과 관해서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쨌든 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공격을 받는데 사실과 관계에 따져보면 대처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게 돼 있다. 그런 것은 다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하게 되니까 받게 되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본인이 접대를 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소리가 상대당에 더 넘어가서 그래서 상대당에 대한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공격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안 된다고 하면서 어제 가르세라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이준석의 접대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침에 라디오에서 마치 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고 언론들도 일제히 이준석의 보도 발표 내용을 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세라 연구소가 제기했던 의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간, 장소, 인물. 그리고 그게 신빙성을 대해주는 것은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판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그 사람이 과거에 군현형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에 선고받는 이 사람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준석을 접대를 했는데 이 사람의 혐의와 관련해서 쭉 설명하다가 이준석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 건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권력의 역량으로 본인이 최고위원, 청년비대위원 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본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저럴 수가 있을까. 20대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공격을 받는데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여러 굴격을 겪게 되는데 다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걸 보면 정말 애 늙은이다. 정말 노예하구나. 이준석의 과다자면은 껍질은 어디까지 있는가. 속내와 껍질이 어디까지 있는가. 정말 그 한 겹 한 겹을 벗겨보면 정말 실체가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어떤 곳으로부터도 그런 연락을 받은 것 없다. 어제 내용을 전해 듣고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 일시 2013년 7월 11일, 7월 8월 15일, 8월 23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유성, 리베라 호텔, 주피트, 유흥주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입건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안 갔다, 모른다 이렇게 아니라 당황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걸 본인이 뭔가 다른 특권 조치를 해서 수사 대상에서 빠진 걸 지금 실수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허위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 다 모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제 또 당대표 사퇴해라 하는 의견이 모아지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대위원장 맞는 것, 기획, 지휘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려워 나오겠다. 그런 것이 어려워 나오겠다고 했다. 구조상 변하지 않아서 선대위가 아니라 대표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전방위 의원들이 어제 총회를 갖고 이준석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별개로 별개로 기자, 초선 의원들 안에 계서 개별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자신의 압박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관계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 선거체계가 총력전이 아니라는 취지가 있었고 선대위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당연히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대위에 참여 안 해도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척과 안 해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 자체가 지금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방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고 벌써 지금 이게 몇 차례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말 피곤하고 불안과 그리고 분노를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당연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하나하나 의미 부위하기보다 어떤 의견인지 이야기를 듣고 또 좀 설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관련돼서 어제 모임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준석과 직접 대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아마 29일쯤 초선 의원들과 전체 모여서 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과 대화가 얼마 안 됐으면 얼마나 안 됐으면 따로 초선 의원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29일 날 전체 대화를 하자. 오늘 초선 의원들이 어제 모였던 이야기를 전달했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까지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본인 때문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내분 또는 지지율 하락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대표님과 좀 더 진실한 의사통통을 위해서 초선 의원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대화를 다 했고 29일 초선 의총을 다시 열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까지 이런 데는 안 가고 어디 가냐.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을 쫓아가가지고 할 말 있으면 거기 대나놓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초선 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우리 초선 의원들이 꽤 많으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자. 진작 이런 모임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언론 풀어에만 바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선 요구에 대해서 지금 중진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너는 끝이야. 이 말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끝이야. 그래서 이준석은 사실상 지금 낙동강 오리알됐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우선 정치적 기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어디 가서 지금 지지 기반을 다지겠습니까? 초선까지도 나서서 이준석에 대해서 사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준석을 품어주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치가 아니라 뭔가 소꿉놀이 비슷하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투정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도 자세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후보도 토론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분도 우리 윤석열 후보도 토론회 할 때 바로 16차의 토론회에서 경선해서 다른 정치를 20년 한 분들보다 짙어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지금 그만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관련해서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거마다 나와서 정치적 해법을 모셔가는 분이기 때문에 언급은 되겠지만 우리 후보 경쟁력이 단일화를 바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때는 윤석열 후보를 막 올려 세워주고 이길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의 화법의 다중화, 다의미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서 이래 말하고 저기서 저래 말하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하다 전다 해놔 놓고 지금 안철수 이야기 놓으면 아 안철수 없어도 우리 후보 이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의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인사가 아닌가 지금 이 가세연에서 폭로한 내용이 아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붉어지면 과연 이준석에 관한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가 있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터뜨리지 않고 민주당에서 이준석의 뒤에서 이렇게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가세연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사면 초과고 그리고 이준석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돼서 더 이상 입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male at4.5-6-1.2-1.2-2.2-1.2-2.3-1.4-3-1.2-3-1.3-1.4-2-2.3-1.4-1.4-3-1.4-3.5-2.3-1.4-2.4-3-2.3-1.4-1.4-5-3.4-1.4-5-1.4-5.3-3-1.5-4-4.4-3.5-1.5-3-4.6-2.3-2.5-5-4-4.5-5.6-6-4.5-5.6-4.5-4.6-3.5-4.8-7.5-5.5.6-4.5-2.6.6-5.6.6.6.6.6